자 들어가보자 사짱이랑 선인은 언제나 오르나 사진난리 그럼 거기부터 가면 되겠네? 그 자켓은 대단하네! 아다치, 아메카치 아내치같아. 우리 세대는 아메리카 영화에 대단한 영향을 받았거든. 오, 탑근 얘기 겠죠? 그 자켓은 대단한 상탈을 듣고, 상탈을 듣고,까지는 공격을 하였어 그 자켓은 어렸어. 그 자켓은 어렸어. 좋은 자켓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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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슬픈데? 아.. 제목이 왕년의 몸매였어? 이런.. 구제샵 살꺼 뭐있나? 아.. 아까 본대네요 감사합니다 음.. 이 아줌마야? 도모.. 좀..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뜬금없이 타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투이스트 분들은 몸에도 문신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타투가 팔 같은 데는 혼자 하시나? 아니 스스로 하시나? 갑자기 궁금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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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받으면 Blah 짝 그니깐 형 彼이 됐 somos vamos 마 sp Friends 아니 selling 고구도라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과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의 나라에서 세상을 바래서 도쿄하고 계세요. 네, 너들 구역에선 그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대단하니, 하와이의 영국에 관한 야쿠자의 히로시마弁은. 일본에도 이런 것만은 그럼... 아 애초에 쪽수도 맞잖아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은 어디야? 나아, 이 아홍돌아가다 아, 이 아홍돌아.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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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어디야? 너는 쎄? 아홍돌아 보스 그분 왔어? 안 왔으면 혼나잉? 내가 키고 그래, 깡락이 오우씨, 센데요? 잘 버티는데? 안되겠는데? 음... 좀... 진심으로 해줘야겠네, 나도? 핀킥! 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순식간에 좀... 여러 대를 뚫으치네? 아... lets go ... checked here! 어? 질풍 베기! 환영! 와우! 개멍있어, 잠시만, 사무라이 좋잔! ligIDE debony start 음... tas 아... 민다, 암마. 무엇을 그런 의미라면 어떻게 해? 이것만큼은 죽을때마다 당신에게 무슨 상징이 없을때나. 쫄았어. 자, 빨리 말해. 모두가 여기에서 웃음으로 만내줄. 그... 그 남자는... 시.. 시애터 비율! 시애터 비율? 알아요. 그렇다면 그 비율이 있겠죠. 원래는 기술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 뇌이 있는 곳이 있어여. 사실은, 키륙을 견기하는 곳이 있어야죠. 물론, 뇌이 있는 곳이 있어야지. 또, 이곳에 뇌이 있는 곳이 있어여. 가자아 음 아까 말한 누나들이 이 누나들인데 뭘 찍어야 된다고? 다시한번 보자 다정한 8레벨 오우나바라 라이선스스쿨이라도 가야되나? 어? 너 뭐 팔아? 응? 아 상인이 아니었구나 그 야 제대로 좀 팔아라 시가렛 알로하 아 선물용이야? 여기야? 잠시만 뭐라고? 아 가요 육성장비야 괜찮아 맞으면 핫도그 씹으면서 싸우는데 키리우스스스쿨이라도 이 빌로는 어디에 있어? 응 그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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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면 맨날 춥다고 하는것도 얘기하지 그랬어 에휴 그러라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만 부하들한텐 되게 잘해주는 성격일수도 있자 얄오도모우 어 용세븐데도 어느순간 그 위치방 제과부터 싹 밀어버리고 개쎈 무기 들고다니면서 이랬던것 같은데 나 중간부터 계속 이랬던것 같은데 응 포세짱 레벨업 축하 저런거 이제 쉬로데 할때는 갑판청소원 이라고 하지 아이씨 자식이 참 말 많아 쌍팔년덕 영어로는 너희들과의 모습은 없지만 남자들이 퇴해 놓고 버리게 하는 게 더 이상은 없었지 히히히, 잘 지났어, Tommy! 차라붙어! 우리의 위험한 것, 생각해 주세요! 룩이 고해지고, 룩이 고해지고, 룩이 고해지고, 룩이 고해지고! 못막았어. 나도. 넙치! 이만식만. 근데 이거 아마 스토리 던전 취급이라 중간에 MP 회복 포인트를 줄 것 같거든요. 신나게 쓰면서 놀면 될 것 같아. 와, 긴 글쎄. 음. 진짜 깨끗하네? 야 근데 그 플로어는 어떻게 가냐?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나오겠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이 참 말이 많아요 내가 흰 토네이도 못 눌렀어 거합 질풍배기 샥 아 빨랐다 아 빨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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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頑張りますか 途中 으 mr 으 으 으 음 보통은 이런데다 템을 두지 어? 저 다이나마이트같은건 뭐임? 저 다이나마이트같은건 뭐임? 뭐이거 마가..마공이 올라가잖아 못참겠는데? 저 다이나마이트같은건 뭐임? 음 아니다 솔직히 졌다는건 뭐임? 이런게 낫지 이런게 낫지 혹시 모르니까 나올수도 있지만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한대 맞고 죽진않게 한번 더 또 다른게 다른게 안나옹 암기iedzieć 거기에 있어 안녕 뭐금 랩 순발력 겁나 딸려가지고 계속 먼저 몇 대을 맞고 시작하는 거 너무 짱난다 하... 뱅뱅잠치? 이거 너무 가혹했나? 형태만 쳐도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소미 말대로 어딘가 있겠지 안녕? 마스터킥 갖고 있니 혹시? 얘네 여기서 땡땡이치고 있었네 뱅뱅잠치 미친 안죽었어 이건 뱅뱅잠치 에이 그냥 자극적. 이쁘지 뱅 뱅 뱅 뱅 뱅 아무리 먼저 쎄졌어도 결국 턴재라서 주고받아야 되다보니까 너무 아씨 여기있는건 뭔데 에라이씨 턴재 아씨 으 으 어디있니 마스터킹 어디있을까요 여기있나? 마담의 OP 오늘 누구 생일인가봐 생일 축하합니다 원래 한국은 근데 생일때 생일빵 때리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거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맞았으니까 괜찮을거야 자 얘네부터 갖다야되는구만 야 열쇠줘 짭전 들고있는데요 너 때릴꺼야 아무래도 인마 너 때릴꺼야 아무래도 인마 잡기있냐? 없네 심지어 위크야 가겠다 이거 맞고 잘 버텼어 그래도 지금까지 쇠질했대 야 그 아래있는 무게도 들고 가면 안돼? 나 오잇 옛날 일본 야쿠자 영화를 참 좋아하나봐 아 아니다 이거 그거 했구나 얘가 극장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으응 크리스마스 자 음? 저게 악세라고? 본인상태부요 세이브하네요? 바로 갑시다 아 정렬 한 팅 모자란데? 저거 경험치 5정도만 올리면 되겠다 뭔가 근데 망해가는 이유 알꺼야 이렇게 장사가 안되면 뭐 아니 근데 야마이야 아 자아 나아 난다도 오야 톰이자와 군 모오코시댓더가 노코노코넛츠라 미셀토 다이쉬다 도쿄저네가 소울에 도모 보렴은 나 우습긴 하잖아 너 우습긴 하잖아 왜 아닌 척해 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럼 후 놀아 안전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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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가? 아니면 더 그런 취향이야? 젊은 애들보다 좀 더 성숙한 여님들 네 쫄따고도 같이 데리고 나갈거였어 어 나한테 성공을 줘? 고맙다 나한테 성공을 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얘 좀 숱게 만들자 젊은 애들 씻고 다니겠지 내가 뭐 술마시면서 써? 아 오태은 좋아 얘가 생긴것도 멋있고 뭐야? 그게 필살기야? 못 막았어. 하이야! 으이야! 지 혼자 때리면서 추격타를 하는건... 누나? 누나 뭐해요 지금? 큰 시계 넘네? 나 배 여기가 피통만 많아. 어? 이거 원비스 뺏겠다! 캡틴 크로! 착살 쎄 빠샤 인마! 배가 있는데? 몸상공! 오우! 개쎈네 진짜? 잡던가 너 이번 턴에 죽어. 자 뭐다? 마스터! 아 스메! 어우 말도 올랐어요. 야쿠자 양성 깁스? 저거 경험치 오르는거 아 잡경험치 오르는건 같다. 저거 말고 다른게 그 뭐지 구속구 같은게 잡경험치였으니까 아니 그냥 경험치였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펫토리 스파이? 오우! 그럼 어쩔수 없지 뭐 가야지 가야지 꼬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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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組長さんに手を出すなら この先は保証しない 이게 이유가 나오겠죠? 이게 이유가 나오지 않나요? 하핫, 그 때에는 응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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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